다음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학생 A, B, C의 발표 내용입니다. 라고 써 있어요. 옳은 학생만 고르래요. 학생 A를 보면요. 같은 종,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이 멘트죠. 우리 종이라고 하는 건 개체군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같은 종, 그럼 지금 다양성에 대한 문제고요. 다양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. 유전적 다양성, 종 다양성, 생태계 다양성. 그 중에서 같은 종, 그럼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나와야죠. 자, 달팽이가 있고요. 껍데기 무늬와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외 같은 종에서도 유전자가 다양하니까 얘는 종 다양성이 아니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죠. 종 다양성은 이제 종이 여러 개, 개체군이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. 한 생태계 내에서. 자, 학생 B,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종은 환경이 급격히 변했을 때 멸종될 확률이 낮습니다. 문제를 끝까지 보셔야 돼요.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종은이라고 얘기하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생식과 유전에서 무성생식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. 세균들은 분열법, 자기 몸을 쪼개면서 세포분열을 통해서 자손을 낳고 그 다음 히드라나 효모 같은 경우 출합법, 식물은 영양생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암컷, 수컷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이제 수정란을 만드는 유성생식은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나오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무성생식 같은 걸 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낮으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애들이 다 성질이 똑같아요. 쉽게 얘기하면 모든 아이들이 추위에 약하다. 그럼 얼리면, 온도를 낮추면 다 죽게 되는 거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종은 멸종된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오히려. 학생 C, 삼림, 초원, 사막, 습지 등 이렇게 다양하게 장소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? 생태계의 다양성이라고 한다. 그래서 지금은 옳은 건 고른 학생은 C밖에 없습니다. 답은 2번이 되겠네요.